자 그럼 두 번째 코드를 한번 살펴볼까요? 두 번째 코드는 getElementsByClassName을 썼습니다. 이거는 뭐냐면 인자로 전달된 값이 클래스네임이라는 거죠. 즉, active라는 클래스네임을 갖고 있는 모든 엘리먼트를 선택하는 DOM 코드입니다. 자 한번 살펴볼까요? 여기 있는 요 liElement들 중에서 클래스네임이 active 있는 것은 첫 번째, 그리고 세 번째, 이것이 클래스네임이 active인 것들이죠. 자 그 상태에서 이것들의 컬러값을 red로 바꾸는 코드인데요. 제가 jQuery로 바꾸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자 jQuery 함수의 인자로 CSS 선택자를 부여합니다. 자 CSS 선택자에서 점이 붙어 있는 것은 클래스명이 active인 엘리먼트들을 가리키는 거죠.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 상에서는 예와 예가 클래스명이 active인 코드입니다. 자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CSS 컬러값을 red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바로 예와 예의 스타일 컬러를 red로 바꾸겠죠. 자 한번 제가 코드를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. 자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엘리먼트와 세 번째 엘리먼트가 붉은색으로 되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와 세 번째가 active라는 클래스네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.